게임에서의 진짜 사기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첫번째로 자금운영도 쉽지 두번째로 그 비싼 오퍼레이터도 갑자기 그냥 몇 킬 조금만 하면 궁뚝딱 생기지 랑데뷰로 치고 빠지지 덧도 있지 만능 캐릭터입니다 이거를 하는 순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티가 오를거에요 왜냐면 그 정도로 개사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단 체임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임에 임포선 하죠 에이제랑 너랑 둘이 가면 되거든 에이제랑 안에서 막아 안에서 막아 안에서 막아 안에서 막아 안에서 막아 리테이크 하라고 그래 아 스카이도 있다 스카이도 있다 와우 좋았다 하나 둘 가나지 앞에 둘 가나지 앞에 둘 투키어 금방 뭐야 잡아 이거 잡아 터러픈 터러픈 페이스 가든 가든 됐으 이거 어디든지 다 던질 수 있어 리치 조커 stable 됐다 재밌겠다 한 3초 밖에 퐁 3 이게 안 찍히네 에이롱 데트 아야 데이트로니 템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지는거에요 지금 수류탄하고 Q 좀 같이 써줘요 5맨이 여기다 연막 철을 수 있으면 쳐줘요 저기다가 천천히 닝도와나 시농점 나이스 한 번 더 있을 때 한 번 더 있을 때 가라지 가라지 에이맨 바깥에 하나 둘 웬만하면 가라지 세게 밀었어 가라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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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지창아 도르중 야 하나 더 있을 때 아냐아냐 윈도우야 윈도우야 광원같은 상황에서는 3대1이잖아 시간 많잖아 누르는 척하고 그냥 잡는식으로 가야된단 말이야 에이맨하나 레이나 가라지앞에 져트 에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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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어이구 조심해 tiles 아 locks 쓰이 Martha 설마 에이맨 거기서 보면 저 어디서 가야돼 나이스x2 아 근데 얘기했는데 현영 저기 있는데?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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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잉 왼쪽! 왼쪽 클리어 왼쪽 이야! 잘한 시간에 나왔다 CT! 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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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먼저 치면 안 된다 일곱 나이스 좋았다 아냐아냐아냐아냐 여기서 뭐하지마봐 얘들아 그냥 뭐하지마 여기서 지금 뭐하지마 그냥 그냥 나오는거 먹어 어차피 나온다고 어 나오는거 먹어 아니 레이즈형 이거 형이 총 들었어야 당연히 아 궁쓰고가 궁쓰고 뒤치기 짤 뒤치기 짤 뒤치기 짤 해븐 드라 가야되네 나갈게 이거 해븐 드라 그냥 내가 뭐하게 둘이 CT 가는데 점 패켜봐 쭉 걸어여 쭉 걸어여 안 될 것 같으면 치솟아 둘러도 돼. 가라지 하나 이따 가라지 가라지 짤 가라지 짤 뒤에 몰라 뒤에 몰라 와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와 이겼다 나이스 그래도 이겼다 와 그래도 이거 어느정도 그래도 내가 조금 영향력이 있었다 게임에서 DRXRP 하.. 나이스 좋았다